자 일전에 에어프라이기로 말벌 포예끼 만들었던건데요 이렇게 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 많이 안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입구를 못찾고 이쪽에서 죽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게 제일 좋은 점 자 이렇게 이렇게 말벌 죽은 사체들을 이렇게 따로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딱 담그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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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아 파리 있어요 대체적으로 꿀 벌은 꼴벌은 없어요 usted 오f 죠 거의 말 벌 wt 말벌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자 이놈 저 놈 들어가면 문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저 위로 올라오든지 밑에서 죽든지 할 거에요 여기 있는лаг이 있습니다 이 영 efficiency도 예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층은 위로 올라온 방식으로 나왔던 거랑이크 이거 마음에 드는 거에요